오늘 오전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지며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8.3도, 속초 9.8도, 강릉 9.9도, 동해 10.5도를 보였습니다. 낮 동안 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며 낮기온이 올라 12에서 14도가량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. 한편 오늘 오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인근에 눈이 2cm가량 쌓이며 이번 가을 들어 첫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.